안녕하십니까? 저는 22학번의 융합전자공학부 손희창이고요. 지금부터 수학 1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첫 번째로는 함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두 번째는 극한, 세 번째는 미분, 네 번째는 삼각함수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함수는 두 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두 대상이 만약에 x, y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이 x, y를 집합으로서 나타내는 게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합을 서로 간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방향을 통해서 나타내면 그게 함수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집합 x가 있고 이제 y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면 이제 함수라는 형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이 된 거고 이제 여기서 근본적으로 함수에 필요한 조건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양다리는 함수로서 성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남자, 집합 x에 있는 남자 원소가 지금 y의 원소인 여자 두 명한테 지금 양다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양다리를 펼치고 있으면 함수로서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기권인데 여기서는 지금 남자 한 명이 여자나 아무한테도 이제 다리를 펼치고 있지 않죠. 이제 이렇게 기권을 하는 경우에도 함수로서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함수의 형태입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건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그림으로 봤을 때고 이제 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준 x제표인 변수 x가 따라서 이제 f의 값이 이렇게 대응되는 걸 함수의 형태인데 이제 봤듯이 x의 값에 따라서 f의 값도 다 다르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추가로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다변수 함수라는 걸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변수 함수는 변수 x에서 x, y로 변수가 증가를 했죠. 이렇게 이제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의 함수를 다변수 함수라고 하고 보통은 다변수 함수는 3차원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할 내용은 극한입니다. 일단은 극한은 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극한은 보통 이제 수학에서 가장 비수학적인 용어라고 언급을 하는데 뭐 일단 어쨌든 극한은 보통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기에는 좀 길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거라고 하고요. 좀 더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x가 1로 갈 때 끊임없이 한없이 미친듯이 가는 거를 극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x가 1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다가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가는 거죠. 무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x가 1에 도달을 하지 않는 이런 걸 극한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1을 바탕으로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의 정의는 함수의 변화 정도를 미세하게 쪼개서 본다는 걸 미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fx에 이런 곡선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세 개로 쪼개했을 때 여기서 이 선에서 이제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곡선 쪽은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훨씬 미세하게 쪼개서 이렇게 전체적인 곡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미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이 원 내에서 범위를 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최소 단위로서 범위를 전해야 함수의 변화 정도를 훨씬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0하고 1 사이에서 범위를 정한다고 쳤을 때 이제 우리 함수는 보통 실수로서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이제 0하고 1 사이에서도 한 개 이상의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유리수하고 무리수 이런 걸 다 더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딱 잘라서 단위를 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리미트, x가 1이라는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제 극한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 딱 정해질 수 없는 범위를 이제 만족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미분에서 핵심 내용인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그리고 도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에서 평균 변화율이란 이제 평균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변화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즉 기울기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증가량이 3에서 1을 뺀 거고 y 증가량은 f3에서 f1을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순간 변화율은 진짜 딱 그 순간의 변화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a가 a 플러스 h일 때 그러니까 a 플러스 h가 a로 다가갈 때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율 자체의 식은 그대로 쓰지만 이게 h가 0에 가까워져야 a 플러스 h가 0에 가까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붙여줘서 h가 0에 가까워질 때 이를 이제 순간 변화율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함수는 이제 이 순간 변화율을 바탕으로 쓰는 게 도함수인데 이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쓰기는 좀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f'a 이렇게 쓰므로써 도함수를 나타낸다. 이게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미분이죠. 이제 이게 총 미분의 내용이고 그 다음 설명할 것은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 진짜 말 그대로 삼각형을 이용한 함수인데 우리가 보통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세변과 세각의 관계를 나타낸 걸 삼각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각과 두 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게 삼각함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은 이제 각은 우리가 보통 360도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실수로서 칭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실수로 칭하기 위해서 라디안형을 이용해서 320도는 2π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실 수가 있고 변도 이렇게 나타내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비율로 나타내서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므로써 이걸 실수의 범위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에 있을 때 각이 여기 있고 이 각을 바탕으로 빗변, 이웃변, 대변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관계로 보는데 총 갯수가 6가지가 나오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수학적 용어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이렇게 총 6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한 내용은 삼각공식입니다. 일단 삼각공식은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고 각이 세타이고 변이 ABC일 때 기본적인 내용이 사인, 세타는 C분의 B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인데 이걸 정리해주게 되면 이항을 해서 B는 C 사인, 세타 A는 C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C가 1일 때 피타고라스의 법칙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라는 식이 있죠. 이제 그걸로서 C에 1을 대입해주고 B, A를 또 대입을 해주게 되면 1은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라는 저희가 아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총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사인 A, B가 두 개가 있을 때 이제 각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이런 이제 사인 삼각공식이고 또 코사인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발전시킨 게 이 사인 2A A가 A, B가 아니라 A가 두 개로 있을 때 그리고 코사인도 A가 두 개로 있을 때를 나타내는데 코사인은 유독 특별하게 이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1이라는 식을 또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할 점은 일단 만약에 사인 A를 제곱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인 제곱을 사인에다 붙여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A에다 붙여주면 아예 다른 값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A를 제곱한 걸 사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값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배운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